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하락장이 연속되면서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바텀피싱 소위 바닥에서의 죽기, 바닥 죽기에 나서려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갖춰져 있어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혹은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벽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들 모시고 업종마다 하나씩 챙겨보면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또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 이슈들 좀 챙겨볼 텐데요. 주제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픽하운 논리가 좀 올해 내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해외 점유율이 현대차 모름은 또 잘 학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적자능이 있습니다. 주요 좀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챙겨보면 결국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있었고요. 최대 실적을 내다본 상태에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에 대한 얘기들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의 어떤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원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각종 컨스트레이트 제약 조건을 거는 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의 기아의 최대 실적 같은 경우는 신형 산타페 같은 SUV 고수익 차종의 판매가 상당히 느렸고 또 그랜저 같은 모델이나 제네시스 모델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일은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상당히 몇 년 동안 끌어왔었거든요. 그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실제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제각받기가 시작이 돼서 현대기아가 상당히 좋은 실적은 낸 건 맞는데 앞으로 수입차를 중심으로 할인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할인이나 프로모션에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다 보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어떤 세그멘트의 전기차 출시가 아주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성이 물론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는 좀 밝겠지만 할인이라든지 경쟁 구도에서는 수익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과 아니면 수익성을 좀 소위 말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매출 성장이지 않습니까? 매출 성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그룹이 전통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러우 전쟁 이후로 러시아에서의 매출이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바로 중동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첫 중동 생산 거점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중동 신화가 중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유가가 좀 급등하거나 고유가가 되면 돈이 많으니까 이것 좀 많이 투자하잖아요. 70년대에 우리 건설 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동차 그룹이 제2중동 신화의 주역이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비전 2030을 통해가지고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의존도가 워낙 높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해도 32만 대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32만 대를 판매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수출 호조를 보였는데 이제 5만 대 규모의 어떤 공장을 또 특히 사우디 가장 규모가 큰 사우디에다가 이제 건설을 하면서 중동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어떤 중동 부문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이제 또 새로운 생산 거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또 성장성이라고 하면 전기차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들이 급락을 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 비즈니스는 계속된 성장을 가져갈 거라는 거에는 또 의심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성장성을 현대차 무릎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협력을 구도를 갖고 가면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배터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삼성 SDI와 현대차가 협력에 나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7년간 삼성 SDI에서 배터리 수급을 좀 받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양사 간의 협력 관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 미친 역량까지 좀 폭넓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현대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동차의 경쟁사였죠. 경쟁 구도였죠. 그러다 이제 협업을 하게 됐는데 동맹 관계로 접어든 겁니다. 연간 전기차 50만 대 수준을 삼성 SDI로부터 공급받게 됐는데 삼성 SDI가 개발 중인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현대기아는 주로 파우치형이었는데 각형 배터리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가지고 각종 화조 위험성이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응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 SDI가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양극제를 쓰는데 니켈 비중 우리가 하이니켈 얘기 많이 하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이니켈 기술이 국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니켈 비중을 91%까지 높이는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늘 배터리 얘기하면 중국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 은극제 광산, 흑연 광산의 45개 중에 30개를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소재에 대한 어떤 컨스테린트를 통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갖다 억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은극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 소재를 통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써가지고 이런 어떤 흑연 내에서부터 다소 소재를 좀 벗어나는 이런 좀 기술적인 진보는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삼성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7년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면에서 보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LG N솔이나 SK온하고는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 SDI를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배터리 3사하고 모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게 삼성 SDI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네요. 매출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통합적으로 전 세계 매출을 얘기했을 때 삼성이 늘 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을 보면 삼성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연간 50에서 80%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을 때 삼성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는 어떤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와서 배터리까지 얘기해봤는데 배터리가 사실은 또 전기차의 부품이니까 전기차 전체가 잘 팔려지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다소 주춤될 수 있다. 내지는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노이즈들,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은 항상 경쟁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 경쟁자와의 기술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MS 전략을 갖고 가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자국 보호주의 내지는 저가 공세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최근에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도 나름의 묘책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천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독일 기술에 많이 뒤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독일의 일간지나 각종 주요 뉴스 언론들에서 보면 친환경 자동차만큼 한국이 앞서 있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세그먼트의 다양화 경영 전기차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 우링 홍광민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데 가격이 600만 원대고요. 롱레인지가 700만 원입니다. 되게 싸네요. 물론 주행거리가 100km이면 상당히 좁지만 이런 부분에 저가형 전기차가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수출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또 EV9과 같은 고급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주춤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 총리가 그냥 5천에서 1만 파운드의 고지서를 우리 가정에 배달을 하면서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힘쓸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EPR이라는 연료를 들고 나와서 내연기관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각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결론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이란 거죠. 그렇다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형 자동차 시장을 공략을 하고 배터리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다 섭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27개국 수출 규모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그래서 각종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도 정부의 어떤 보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IRA라는 법을 통해서 사실 전기차 보조금이 일정 부분 또 미국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 업체들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줄어들 가능성. 그런데 지금 또 내년 미국 대선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한테는 좋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의 전기차 업체한테는 또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쿼터제에 묶여서 IRA에서 지원금을 못 받는 차종으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큰 걱정은 혹시 바이든 정부가 재선을 못하고 트럼프 정부로 돌아서게 되면 IRA 정책 전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현대기아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장을 설립을 하고 현대기아는 엊그제도 발표했지만 각국 정부의 전기차 어떤 확대 정책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신차 개발이나 투자를 조금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는 어차피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보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는 축소할 의향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IRA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미국의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을 하고 공장을 설립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혈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딱 1년이 남은 시점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일단 해놨고 내지는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전체 계획이 있을 텐데 연말 되면 또 기업들은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엄청 부담스럽고 곤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또 죽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맞지만 뭐라고 할까요? 가격 인하를 통해서 MS를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진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자체도 흔들리게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주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제는 2차 전지 내지는 전기차가 성장주는 맞지만 우리가 보통 고성장주, 계속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이런 색깔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이 항상 멈췄다라는 뉴스는 2017년, 18년부터 나왔지만 지금까지 끌고 오긴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테슬라의 성장성 같은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잠깐 진정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정 타이밍이다 보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수치를 얘기하는데 매년 긴장되는 게 한 1, 2년 전만 하도 판매 수량이 130만 대, 150만 대였다. 지금은 생산량이 200만 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모델은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 한 대당 결국은 50만 대의 판매량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수익률이 상당할 수밖에 없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만 대 단위로 생산량이 늘 때마다 원가가 30%씩 절감되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팔았을 때의 어떤 수익률이 한 9,700달러 정도가 좀 넘습니다. 만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현대 기아는 그것의 10분의 1 정도인 970에서 1,000달러가 안 되고 있고요. 포드나 중간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2,200에서 4,500달러 미만. 결국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량 가격 하락이 전체적인 수익에 아주 극단적으로 조치하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켓시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파이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매출은 지속 성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우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아까 듣기로는 테슬라는 한 대당 1만 달러 현대차는 한 대당 1,000달러. 10배의 어떤 수익이 차이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매크로 탑다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내년에 일단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고 거기다가 자동차 할부 이자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고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더더더 가격이나 하면서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 메이커들을 좀 따돌리려는 전략을 더 가열차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전략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보면 우리는 모델이어가 바뀌거나 부분 변경을 통해서 차량 가격을 인상하잖아요. 국내, 국내에서도 그렇고 차량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싶으면 아무 이유 없이 차량 가격을 1,000달러, 2,000달러 그냥 올리고요. 인기가 없으면 바로 내리고 이런 어떤 묻지마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이슈거든요. 그런데 파업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실은 테슬라하고 현대기아입니다. 노조가 없거든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1등인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던 포드나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들하고의 협상이 최소한 23에서 25%의 상승. 거기다 부가비용까지 하면 약 30%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100달러를 깨끗이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테슬라는 현재 시간당 46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더 커지면서 반값 전기차 출시를 결국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지 못하면서 테슬라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되면 이 격차가 점차 커지면 테슬라의 노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겠죠.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테슬라보다는 다소 높지만 나머지 빅3보다는 다소 낮은 임금 수준에서 미국으로부터도 노조 설립을 계속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파업이 현대기아에도 긍정적인 신호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미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파업 이슈가 상당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대선과도 맞물리면서. 그리고 GM이 8억 달러 손실도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사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그리고 잘 해결해 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또 미국 파업 리스크는 또 글로벌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현재 75억 달러의 손실이 있고 방금 GM 같은 경우 8억 달러 말씀하셨는데 주당 2억 달러가 추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당 2억 달러? 네. 주당 2억 달러. 우리나라처럼 2천 5백억 달러. 네. 일주일마다. 그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금 어떤 협상안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투표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앞으로도 최소 일주일 이상 현재 파업이 41위를 넘어서면서 최장기 파업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빅3가 같이 동시 파업은 이게 최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상당히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신차 출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내년을 맞이하면서 편안한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올해 잘 버텼지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한 몇십 년 동안 잘 관리하고 뚫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 이슈 더불어서 거기다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 테슬라의 어떤 가열찬 부분 아까 뉴스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약간 스텔란티스? 잠정 합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잠정 합의지 또 넘어야 될 사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연말 연초 이렇게 하락장일 때 업종마다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